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미국 사회에서 폭력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리로이즈 거주 70대 백인 남성이 팔레스타인계 6세 소년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15일 시카고 남서부 근교 플레인필드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주택의 주인인 71세 백인 남성 조셉 추바씨가 새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의 집문을 두드린 뒤 6세 소년 모친이 문을 열어주자 무슬림은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목을 불렀습니다. 이 역할로 공격을 시도했고 소년의 모친은 가까스로 화장실로 두피해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화장실 밖으로 나온 모친은 아들이 흉기에 찔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6세 소년은 무려 26차례나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숨졌습니다. 소년의 모친도 흉기 공격으로 10여 군데 상처를 입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인 백인 남성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6세 아이와 엄마까지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공격한 사건으로 현재 조셉 추바씨를 경찰은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증오 범죄 혐의 등으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노조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겠다는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노조가 지난 주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셜미디어 엑세에 게시했습니다. 노조의 해당 메시지 게시 이후 본사의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전화가 폭주했고 사태를 파악한 노조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스타벅스 노조를 산하에 둔 메리케이 헨리 전미 서비스업 노동조합 회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받는 폭력은 부당하며 전미 서비스업 노동조합은 고통받는 모두와 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우리는 명백한 테러와 폭력, 증오의 행동을 비판하며 노동자들의 엇갈린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노조의 발언과 행동은 노조 측의 주장일 뿐이라며 본사의 의지와는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패 CNN은 스타벅스의 본사와 노조 간의 이견 다툼이 있었고 때론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논쟁은 스타벅스 운영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안 다수당인 공화당이 자기 의장 후보로 친 트럼프 인사이자 강경파인 짐 조던 법사위원장을 선출한 가운데 오는 17일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당내 중도 운건파의 반발로 가결 정족수 확보가 쉽지 않아 2주째를 맞은 의회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비합니다. 민주당에서도 공화당 강경파인 조던 위원장에 대한 반대 기록이 강합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원의장 선출에 초당파주의가 필요하다며 조던은 위험한 방식의 역기능 옹호자이자 극단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난주 자체적으로 제프리스를 하원의장 후보로 내세웠지만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어 조던 보다 더 많은 표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조던 위원장마저 낙마할 경우 연방 하원의원장 공백 사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톰 에머 원내총무, 케빈 헤른 공화당 영국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존슨 당 전국위원회 부의장 등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모두 극심한 당내 분열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주말 미 전국 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가 이어졌습니다. 15일 새벽 1시 45분경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상점에서 있었던 파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5일 오후 8시경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열렸던 페스티벌 텍사스 스테이트페어 축제장 푸드코트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서로 잘 아는 두 사람 간의 말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졌고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미 동부 메사추세스 폴리버에서는 18세 남성이 여러 발에 총을 맞고 숨졌으며 미주리주 켄자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져 10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4명 이상 사상자를 가져온 총기난사 사건만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저녁 2100여 곳에 약국 체인을 가지고 있는 라이트에이드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매출 감소와 법적 위기를 겪은 후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라이트에이드는 33억 달러가 넘는 부채와 오피오이드 공급 과잉 혐의로 천권이 넘는 연방 소송에 진면에 있습니다. 라이트에이드는 법원에 법무부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고 불법 오피오이드 처방저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오피오이드 소송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퍼듀파마, 엔더인터내셔널, 말린크토르 등 3개의 제약사가 파산했으나 약국 체인이 파산을 신청한 것은 라이트에이드가 처음입니다. 글로벌 제약업체 일라이릴리가 개발한 당뇨병 치료제 마운자로 주사를 맞은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사람이 평균 60파운드, 약 27키로 감량에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스와든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 마운자로를 처방받은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사람은 식사와 운동 관리를 병행한 결과 다이어트 시작 초기 체중의 최소 4분의 1가량을 감량하는 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두 그룹 간의 참가자들은 연구 기간 동안 평균 17파운드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초기 체중의 7%에 해당합니다. 마운자로를 주사 맞은 사람들은 초기 체중의 18.4%에 해당하는 44파운드, 약 20키로를 더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라이릴리가 만든 마운자로가 비만의 강력한 치료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을 이번 연구 결과가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합의 한 달에 900달러의 고액을 내야 마운자로를 주사 맞을 수 있지만 체중 감소 효과에 마운자로는 지난 몇 달 동안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1970-80년대 미국에서 방영된 유명 TV 시트콤 쓰리 컴퍼니에 출연하며 명상을 얻었던 배우 수젠 소머즈가 유방암 투병 중 77세의 생일을 앞두고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방암과 23년간 싸워왔던 소머즈는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에게 둘러싸야 눈을 감았다고 전했습니다. 소머즈는 1977년부터 1984년까지 미국 ABC에서 방영된 쓰리 컴퍼니에서 비서인 크리시 스노우 역을 맡아 여련을 펼쳤습니다. 그녀는 이 시트콤에서 전형적인 금발의 멍청한 미녀 역을 수강하였습니다. 소머즈는 1982년 함께 출연하는 남자 배우와 동일한 임금을 받고 싶다고 방송국 측에 요구했으나 방송국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녀를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시트콤 스텝 바이 스텝, 캔디드 카메라 등에 출연했습니다. 또 신체미 노하와 관련된 책 27권을 쓰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